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오늘 인천경제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청장에서 물러났습니다. 김 청장은 퇴임자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6년 뒤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며 송도특별자치구를 만들어 연수구와 함께 초인류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 연수구 의뢰 도전할 계획입니다. 김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재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